안녕하세요 혹시 이분들 보셨어요? 여기요분들 네? 오! 혹시 이분 아니에요? 네? 아닌가? 지금 目の前にいる夏希を逃してしまったMCバウ 실례합니다 네 마리아의演技力でまたも目の前で逃してしまう 오케이 좋았어 안녕 봤어? 이상한 사람들을 못 봤어? 네 すぐ頑張れ すぐ頑張れ 一言 샤워시! 나뭇도 없네. 샤워시! 감옥 갈 것 같아. 잠깐만. 맞잖아. 그렇지. OK. 그 분들 이상하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이번에는 깐가働기고 바우 그녀가 가고 있는 곳은... まさに夏季 イタイP マオの推理の鋭さに固まってしまった夏季 ドドゥキ 제발 저린다더니 아니요 ドドドゥキャタナー! オッドイオシジャナー! 拚よっ어! 素直な自白で夏季ケンキョ OK. 지금 잡ん 분이 2分! 3명 잡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 ガチパッシダ マオの推理の鰭サンサンサンサンサンサンサンセンサンサンサンサン カラブルの骨経験 바닷마리 잠깐만요 키가 없고 점이 없네 여기 원래 점 있었죠? 여기 점 있었던 것 같은데 점 자기가 봐도 웃겨 자기가 막 웃긴 거야 그쵸? 맞지? 코 옆에 점을 그려볼게 제가 코 옆에 점을 그려볼게 긴가 아닌가 빨리 말해요 본인이에요? Who are you? 화이팅! 잡았다! 예예! 완벽한 연기력의 마리아 켄켜 친구들은 어디있어요? 유어 프렌드 Where are your friends?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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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나카이니 7층 7층 화이팅! 일어나요! 공부하는 척하지 말고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본인 게스트 6명 중 4명의 켄켜이成功 남은은 료헤이 아두히로 2명 그렇지 이제 딱 2분 남았습니다 정말 찾기 싫은 찾기 싫은 외모의 소유자 정말 찾기 싫다 하하하하 정말 저도 희귀하게 생겼지만 이 분 정말 하하하하 말이 필요 없구만 아유 진짜 일본뿐이시라네요 말도 험악하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이 분 보세요 이 분 아 나보다 후죠 하하하하 감독님 아니세요? 이거? 감독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 이 분 보셨어요? 하하하하 이 분 보셨어요? 네 솔직히 한 게 말씀하세요 네 못 봤어요? 네 이 분 아니세요? 표정 한 번 지어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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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7층 가야 되니까 아유 들어가세요 네 네 같이 있어요 자 아주 고급 정보 7층에 있다는 고급 정보를 얻었습니다 10명만 자고네 오늘 6명 멤버 나 혼자 힘으로 두った! マリアのヒントで2人が潜伏している7階に到着したMCバウ残るはあと2人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 어 이치유? 네 네 머리 모양 머리 모양 이 표정 이 표정 표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정 해보고 해보고 이 표정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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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 와이파 잡았다 바로 잡았다 와이파 게이의 주인공 아찌히로 켄켜 한 명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네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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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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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말해! 다 잡았다! 옷 좀 입으세요, 옷 좀! 입어, 입어, 입어! 지금 빨리!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입어!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막 벗어! 방송 중인데! 맞지? 도둑이냐고! 중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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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퀄리티가 확 떨어지네요! 아, 아... 룰을 입고 있는ために 少しの間, 撮影 중단! 6人의 일본人ゲスト探し 大成功! 자,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봤는데 네! 반갑습니다! 표정 좋아, 표정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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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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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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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모여봤으니까 응 일단 우리가 서로 오늘 버즈코리아를 잘 진행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한번 물어볼게 어... 그러니까 지금 Wrap Dass I?" 이게 생긴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candee 류에 아까 사진에 있던 표정 한번 주어 주세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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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유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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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정 표정 아니 정말 아니 정말 아니 정말 어디서 이런 친구들 뽑아왔는지 정말 요같다 요같다 아 좋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즈코리아가 이렇게 우리 일곱 명이서 오늘 똘똘 뭉쳐서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한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미션 이제 해야 되니까 미션 주세요 その時 촬영中にも関わらず 乱入してきた謎の集団 果たして彼らの正体は came out はい OK これこれこれを 通常해서 どうして はい 방송하는데 말씀 안 드렸나요? 오늘 특별히 같이 하세요 멋있으세요 아 틀렸어